1. 틴고 따끔거리다 얼얼하다 쿡쿡 쑤시다 설레다 따끔거림 얼얼함 얼얼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직도 얼얼하죠?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입이 얼얼해요? 팔이 약간 따끔거려. 타는 듯한 느낌과 얼얼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따끔따끔한 느낌도 있나요? 탱글 헝클리다 엉키게 하다 엉킨 것 꼬인 상태 다 엉켰어 또 탱글 또 탱글 누구와 또 얽히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나 어린이 학대예요. 엉켰잖아. 어린이 학대예요. 엉켰잖아. 그들이 엉키지 않게 해. 엉킨 게 너무 많아. 그들이 엉킨 게 너무 많아. 그들이 엉킨 게 너무 많아. 유닉. 유일한, 독특한, 특별한. 우리 이름은 독특해요. 우리 이름은 유닉. 우리 이름은 유닉. 그 이름 마음에 들어요. 정말 독특해요. 그리고 너는 독특한 입을 가졌어. 당신은 아주 독특한 팔찌를 차고 있네요. 당신은 아주 독특한 팔찌를 차고 있네요. 저는 이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독특한 능력에 대해 모두 들었습니다. 반대쪽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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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뀐 거 아니야? 반대쪽이잖아. 널 돕는 건 내일이지 그 반대는 아니야. 반대쪽이잖아. 반대쪽이잖아. 그녀를 구한 건 나였지만 그 반대였어요. 그녀를 구한 건 나였지만 그 반대였어요. 이 모든 것의 요점은 내가 널 보호하고 있다는 거야. 그 반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요점은 내가 널 보호하고 있다는 거야. 그 반대쪽이잖아. 빙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사방팔방 곳곳에 아주 빙 돌아 뛰어왔어요. 한 바퀴 삐잉 돌아올 거야. 그 벽은 한 바퀴 삐잉 둘러져 있어요. 대니, 당신의 반대쪽 팔목을 손가락으로 빙 둘러 잡을 수 있어요? 그는 전 세계를 경주했습니다. 한 번은 나 그네로 한 바퀴 삥 돌았잖아. 프리스키 활발한 기운 찬 놀고 싶어하는 장난치는 우리 들뜨지 말자. Let's not get frisky. Let's not get frisky. 나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녀는 그냥 기운이 넘치는 거야. 그게 다야. 올루와 나는 여전히 장난기 많은 대학 신입생 같아. 아니면 우리 위스키 마시면서 좀 신나게 즐겨볼까? 그건 낮에는 끔찍하지만 밤에는 재밌고 활기차다는 거야? 클링이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집착하는 그녀는 집착이 심해요. 클링이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집착이 심해요. 너 좀 집착하는 편이야. 너 좀 집착하는 편이야. 이게 어떻게 집착하는 거야? 그건 좀 집요하고 한심하군요. 그렇죠? 내가 집착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 친구가 없는 남자는 정말 집착할 수 있어. 네네. 아는 남자는 정말 친한 것 같고. 네네. 네네. 경제적으로 궁핍한, 애정의 굶주린, 애정과 관심을 갈구하는, 집착하는. 난 부리우드 아니야 I'm not needy 그녀는 얼마나 애정결핍이 심한 거야 How needy is it 그는 애정결핍에 강압적이고 통제하려고 해 완전 애정결핍에 감정적인 남자랑 방금 헤어졌어 I just broke up with a guy who was super needy and emotional I just broke up with a guy who was super needy and emotional 넌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애정결핍이 심한 것 같지 않아 넌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애정결핍이 심한 것 같지 않아 집착하는 거야? 집착하고 애정결핍에 징징대고 집착하는 거야? 집착하고 애정결핍에 징징대고 집착하는 거야? Are you being clingy? Cling, nudie, whining Are you being clingy? Cling, nudie, whining Let's go Let's go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